제3회 한울타리 조롱박수세미축제가 열렸습니다. 지난 26일 영등포구의 명물축제로 자리잡은 조롱박수세미축제가 대림어린이공원에서 열려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한마당잔치가 마련됐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조롱박공예체험, 사군자 그려주기, 수세미 추출액 시음코너 등 다양한 주민문화체험 행사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. 이 자리를 찾은 조기령 구청장은 축제를 통해 세대와 계층 간의 경계를 없애고 소통화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랐습니다. 3회를 맞이하는 우리 조롱박수세미축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우리 대림일동의 모든 일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한편 구는 조롱박과 수세미를 심어 도시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구민 정서 함양을 위해 한올타리 조롱박수세미축제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